바틀비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8군데의 대학에 입학 지원서를 냈지만 아직 합격품지서를 받지 못했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삶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꼭 대학교에 가야만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바틀비는 점점 압박감을 받습니다. 곧이어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하몬대학교에서도 또다시 불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틀비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불합격 통지서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하몬대학교의 자매학교인 사우스 하몬 공과대학교 합격 통지서로 바꿔버린 겁니다. 심지어 바틀비는 아버지가 대학교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대학에 대해 알아볼 수도 있다며 사우스 하몬 공과대학교의 웹사이트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며칠이 지난 바틀비는 집 앞마당에 잔디를 갖고 있었는데 맙소사. 한 학기 전액 등록금을 전해주는 아버지. 일이 풀려도 너무 잘 풀립니다. 이제 바틀비는 진짜 대학교처럼 보일 수 있는 건물을 찾게 됩니다. 마침내 폐가가 된 건물을 발견하였고 그 건물을 수리 보수하여 실제 대학교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성공을 하지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입학할 대학교 학장님의 교육 가치관이 궁금하다며 학교에 방문한다고 하십니다. 바틀비의 부모님은 학교에 방문하고 학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학장도 진짜 학장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벤 루이스. 학장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은 과거 하몬대학교의 교수였지만 본인만의 확고한 철학과 교육관으로 학교와 마찰을 빚게 되었고 사직서 봉투 안에 개똥을 넣고 사직서를 제출했었죠. 지금은 일반 용품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바틀비와 아는 사이기에 그의 부탁으로 학장 행세를 시작한 것이었던 겁니다. 부모님과 학장과의 만남이 잘 마무리되었고 한시름 돌렸다고 생각하는 바틀비.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가짜로 만든 대학에 정말로 신입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에 클릭만 하시면 합격입니다. 라고 써놨던 이 문구가 배단이 돼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들고 입학 신청을 한 것이었죠. 도대체 몇 명이 찾아온 건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 바틀비는 이제 뒤늦게 수습을 하고자 모든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 있는 학생들 모두 파틀비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 어느 대학에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거부라는 아픔을 갖고 있는 마치 파틀비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보며 결심을 한 듯 그가 말합니다. 이렇게 파틀비는 가짜로 만든 대학을 진짜 대학처럼 운영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됩니다. 가까운 하몬대학교에 가서 청강을 하며 어떤 식으로 대학교가 운영이 되는지 알아갑니다. 교과목이 정해져 있고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하는 입장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묻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 과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영화에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누군가는 영화 속 음악을 통하여 표현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표현하기도 하죠. 억셉티드의 영화감독 스티브 핑크는 주로 바틀비와 벤 루이스를 통하여 이 영화의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나날들 그런데 하몬대학교 학생회의 회장 암브로즈는 학교 앞에 앞들을 짓는다는 교수의 계획으로 투기 지역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틀비가 만든 대학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곧이어 하몬대학교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프라이드가 매우 강한 하몬대학교 학장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더군다나 자매 학교를 사칭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어이없어합니다. 결국 하몬대학교 학생회 회장이 술술을 부립니다. 학부모의 날을 기념한다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학부모를 학교로 초대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하몬대학교 학장이 나타납니다. 바틀비의 연인 모니카를 비롯해 학부모들, 대학교의 학생들 모두 실망감을 숨기지 못한 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틀비의 친구 슈레이더가 교육기관 인정위원회에 사우트하몬대학교가 정식 대학교로서 인정을 받고자 인정신문회를 신청한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신문회로 가는데 놀라운 건 신문회에 나타난 것이 바틀비 일행뿐만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의 대부분들도 와있었다는 겁니다. 영화 요소요소마다 묵직한 대사들이 나오며 교육이란 무엇인가, 대학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과연 바틀비의 꿈을 향한 행진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 억셉티비였습니다. 아, 너가leton, 너는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에게 취득을 이기들이 뺏 concern과 이 Careful is the real crime!